열한기하 9장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라앗 라무스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임시의 손자 요호사바스의 아들 이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요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라앗 라무스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요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요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요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너바사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스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다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우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요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삶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우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에 님시의 손자 요호사바세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러왓 라무술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보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의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함에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함에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함에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보세 토지에서 만나메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화를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메 그의 병거 가운데에 엎드려 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보세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흑을 쫓았을 때에 요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요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보세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요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요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블로함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위성에서 그들의 주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하베의 아들 요람의 제 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며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물이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네 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던지라 하니 내려던지매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팔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사람 엘리아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열한기야 10장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곳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의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여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름해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싸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묻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요호와께서 아하베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요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하베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대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며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동의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요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자 하니 요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요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요호와께서 엘리아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묵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느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아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하며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며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하며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 제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요호나다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요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팔십 명을 받게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들이기를 다하며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며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이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너바세야들 요로부함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집에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요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요로부함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러앗 온 땅 곧 가사람과 루벤 사람과 문하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루엘에서부터 길러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호와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해수는 스물여덟 해이더라 11기야 11장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리아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선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요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하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리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하스가 그와 함께 요호와의 성진의 육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리아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일곱째 해에 요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데리고 요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요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두 대는 요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여를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 진이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요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요호야다에게 나아오메 제사장이 요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빛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재단과 성전 곁에 서고 요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메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라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요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라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제사장 요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요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합니다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메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요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요호와와 언약을 맺어 요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재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재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맞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대를 세워 요호야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요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의 이름에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레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칠세였더라 요한복음 5장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서른여덟 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의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낳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낳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사무심 이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간보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